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외측인중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성형외과 블로그를 작성한지 5년 그리고 유튜브를 촬영한 지난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온 부분입니다. 자 외측인중이 어느 부분인고 하니 바로 이 입술 모양과 같이 입술 바깥쪽에 늘어진 살 부분인데요. 이분의 경우 눈이 너무 예뻐서 잘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길이가 길 경우 더 자주 발생하게 되며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하관에 비해서 입술이 비교적 얇을 경우에도 빈발합니다. 또한 인중 길이가 짧으면서 턱의 발달이 미약하여 무턱인 경우 턱 끝 호두주름 발생과 함께 입꼬리까지 쳐지면서 인상이 뚱해지기도 합니다. 이분이 외측인중이 늘어진 이유는 상앗골이 돌출되어 있고 하앗골이 작아서 받쳐주지를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중안부 축소를 하기 위해 내측인중을 축소하고 나니 외측인중이 더 늘어져 보이더라 하시는 분들께서 외측인중 축소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외측인중 축소를 하게 되면 입꼬리가 또 떨어져 보이게 되므로 또 거기에 입꼬리 수술을 추가로 하시는 경우 또한 많으십니다. 즉 하나를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무한 반복이 되는데요. 따라서 왜 외측인중이 늘어지는지에 대해 먼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서는 인중에 대해 전혀 문제나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이 얼굴을 진단해 보았을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외측인중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얼굴인데요. 방금 전에는 입을 해 벌리고 윗니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모습은 입을 오므리는 입둘레 근육을 이용하여 입을 다무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내측인중도 길어지지만 특히 외측인중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되는 입을 말미잘처럼 오므리는 근육 즉 입둘레 관략근육인 입둘레 근육을 스케마틱하게 그려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분홍색 타원형이 입둘레 근육이라고 할 때 이 근육 덩어리가 관략근처럼 수축하게 되면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인중이 늘어나게 되고 수평 방향의 보라색 화살표 방향으로 입술 가로 길이가 줄어들면서 입술 볼륨이 있는 경우 똥똥하게 되어 닭똥집 입술이 됩니다. 여기서 빨간 화살표 방향이 외측인중이 길어지는 힘인데 인중이 늘어나는 파란 화살표 길이보다도 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둘레 근육을 수축하여 바깥쪽 인중 길이가 길어지는 표정이 이러한 얼굴 모양인데요. 약 5년 전, 10년 전에 이 볼에 바람을 넣고 귀여운 표정이라고 하여 그냥 얼굴 사진을 찍는 표정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표정은 인중 측면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얼굴은 마스크를 쓴다면 아주 예쁜 얼굴인데요. 벗었을 때 뭐가 부족한 걸까 고민하신 분들이 외측인중축소수술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외측인중이 긴 것은 증상일 뿐이므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분 얼굴을 진단하여 보면 외측인중이 길어진 원인은 빨간 사각형의 상악골이 크고 길고 돌출된 반면에 노란 사각형의 하악골이 작아 흡사 위에 벽돌이 크고 아랫 벽돌이 작은 비율이어서 입이 안 다물리고 입꼬리가 처지고 뚱상 호두주름이 잡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은 노란 사각형을 받쳐주고 난 연후 할 수 있다면 빨간 사각형을 줄이는 중안부 축소까지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물론 입술 라인에 절개하는 입술 라인 인중 축소와 입꼬리 수술로 직접 인중 축소를 하는 방법이 가장 화끈한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입술에 흉터가 남게 되는 치명적인 흉터 부작용이 남을 경우 이를 치료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연예인 얼굴들에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0년 20년 뒤에 그 노안이 된 얼굴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한 분 저의 예상을 좀 빗나간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유리 씨인데요. 약 10여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면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도 잇몸이 보일 정도로 인중이 그렇게 짧아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의 사진으로 보았을 때 예상보다는 인중이 좀 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예로 들면 담배를 평생 피웠는데 폐암에 안 걸린 희귀한 케이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유리 씨의 경우 인중 피부의 탄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안 늘어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